4일 현대루템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현대루템은 이례성 비용 쇼크에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4일 종가는 50원 내린 21,7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주가는 1월 4일에 19,650원에 비해 11% 상승한 수준입니다. 5. 현대루템은 올해 3분기에 이례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현대루템에 대해 밸류를 정당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이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. 6. 현대루템의 분기별 실적은 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현대루템은 3분기 매출액이 7,104억원, 영업이익이 79억원, 단기순이익이 6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현대루템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로 지분 33.77%를 갖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루템은 외국인의 비중이 3.7% 소액주주 비중이 60%에 이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 individual회로Softs macht 1.5% 소액주주의 group of люди 2.5%еб4imize 2.6% 소액주주의 group of peo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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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communicated with me FCC of people ofbach. 감사합니다.